그 가운데 조선국민들 내용을 담은 이 소문을 나누며 만세를 외쳤을 유관순도 함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날의 시위운동은 3월 1일과는 좀 사뭇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출동한 일본 경찰들이 그 시위 중인 학생들과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며 검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댁 일제에게 가장 골칫거리가 되는 대상은 누굴 것 같습니까? 학생? 만세운동하는 학생들. 바로 전국의 학교에서 똘똘 뭉쳐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일제는요. 1919년 3월 10일 전국에 휴교렴을 선포합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가 문을 닫게 되니까 유관수는 결국 기숙사를 나와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천안 가야죠. 그렇죠,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고향이 내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19년 3월 31일 밤. 유관수는 어둠을 틈타 은밀하게 병천, 매봉산 봉우리로 올라가죠. 산 정상에 오른 유관수는요. 준비해온 횃불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타오르는 횃불을 높이 지켜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른 마을의 산에서도 하나, 둘 횃불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러니까 신호 보낸 거 아니에요, 서로? 맞습니다. 횃불은요. 유관수는과 뜻을 함께하기로 한 이들이 주고받은 모종의 신호 사인이었습니다. 바로 만세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봉화였습니다. 유관수는 천안 병천면에서 또 한 번의 만세운동을 앞두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관수는 어떻게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시위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나설 수 있었을까요? 유관수는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만난 협력자, 바로 아버지. 아버지가 도왔어요? 아버지 유중권 덕분이었습니다. 아까 아버지 뭐 하신 분이었어요? 학교를 세웠잖아요. 근데 뭔가 그래도 저는 아버지는 교장선생님의 입장일까 생각했어요. 좀 자제하고 좀 참 위험하니까. 딸인데 어린 딸인데. 근데 아버지가 도와서 이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아버지 유중권은요. 딸 유관수의 뜻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줍니다. 유중권과 유관수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던 겁니다. 유관수는 아버지의 도움으로요.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동네 어른들을 찾아가 만세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을 유지들과 어른들은요. 목숨을 걸고 함께 만세를 외치자는 16살 소녀의 이야기를 반쾌히 승낙합니다. 정말 대견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움직였네요. 마을을. 그러니까요. 그 뒤로 유관수는요. 가족이 사는 마을뿐 아니고요. 병천면에 있는 여러 마을의 협조까지 얻어 구체적인 거사 계획을 세웁니다. 유관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손수 태극기를 그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아우네 장퇴의 장날이자 거사를 벌이기로 한 1919년 4월 1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아우네 장퇴는 몇 명의 사람이 모였을까요.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 무려 3천여 명. 3천여 명의 군중들은 큰 목소리로 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파출소라고 볼 수 있는 주제소를 향해 나아가죠. 꼭.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안 돼. 아. 하아. 아 비명같았어. 와. 안 돼.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3월 1일 날 일제는 무방비 상태로 어찌 보면 만세 시위대를 볼 수밖에 없었다면 3월 5일은 좀 달라지잖아요. 뭔가를 좀 저지하려고 하고 그런데 3월 11일 이후부터는 일본군이 단호하게 저지하거나 뭔가 액션을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점에는 격화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참 굉장히 잠담한 상황이죠. 평화 시위로 시작된 아우네 장터의 만세운동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이때 어째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냐 일본군에 항의하던 아버지 유중권도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즉사합니다. 그 눈앞에서 보는거죠? 네 눈앞에서. 아 그럼 진짜 말도 안될 것 같습니다. 유중권은 딸인 유관순이 신식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열려있는 아버지이자 딸의 만세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아버지 죽음의 유관순은 이렇게 울고 지졌습니다. 내 나라를 되찾으려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전쟁에서 쓰는 무기를 사용해 우리를 죽이느냐.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진짜. 남편의 죽음을 겪고 난 유관순의 어머니가 일본 헌병에 달려들다가 그녀 역시 일본군에게 학살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크루틱한. 원래 처음에는 더 어렸을 때 교회가 불탔거나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반일의 어떤 감정이 작게 들어갔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정말 극으로 달했을 것 같아요. 일본에 대한 원망하고 억울하고 그런 안 좋은 그런 마음들이. 아마도 그쯤 됐을 때는 유관순 열사가 투사로 이제 더 변화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제발 네, 처음 designers 휠체양을처럼 상대하십니다. 아마도 그 점점 되니까요. 아마도 정보 수행을 줄 수 있습니다.